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교의 김정은, 김여정의 수속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 장군님들이 군사주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문재인, 이 문재인이를 군사형법으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 냈었지요. 조갑채닷컴의 조갑채 대표도 왜 문재인이가 여적재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군사형법 위반으로 최고형인 사용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칼끝이 문재인에게 향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지금 현재 북한의 정찰총국이 총동원돼서 북한의 국내 태양광 설비와 발전 시스템을 통째로 넘긴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총괄부서인 정찰총국이 국내 태양광 설비를 밀수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설비 밀수에는 북한의 공작원까지 동원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국내 태양광 시스템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북한이 국내 태양광 설비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하려 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총 안보수사관은 2016년 4월에서 7월 북한의 국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밀반출한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부산 소재 무역회사에 다니는 50대 후반의 B씨를 작년 8월에 검거를 했습니다. 사종당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5년 초반부터 북한 정찰총국 A공작원과 중국에서 3차례 만나고 이메일 등을 통해 무려 190여 차례 교신을 한 이후에 태양광 설비 1500여 개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B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국내 태양광 기술을 모방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요원을 통해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국정원의 A씨 신분을 확인한 결과 북한의 정찰총국 요원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찰총국 요원 A씨는 평소 중국 무역회사와 거래를 해오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생필품 등 소규모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이은 거래로 B씨가 경계를 풀기 시작하자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국적을 북한이라고 밝히며 한국인 B씨에게 북한으로 국내 태양광 제품을 밀반입하는 1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제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북한 내 연구기관 성능 테스트를 합격할 경우 거래를 진행하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이어 샘플 테스트가 통과를 하자 한국인 B씨는 국내 세간에 북한 정찰총국이 설립한 중국 내 가차 회사에 태양광 설비를 수출하겠다라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시세 5천만 원가량의 태양광 설비를 선박을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한국인 B씨로부터 국내 태양광 기술과 설비를 확보하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북한 정찰총국이 설립한 중국 내 가짜 회사를 통해 받은 판매대금은 3천만 원가량입니다. 5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 설비를 밀반출을 했는데 이보다 2천만 원 적은 3천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의 정찰총국 공작원인 A씨가 북한 정찰총국 여원인 줄 몰랐다며 나는 A씨 약속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번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정당국은 북한이 2015년에서 2016년 정찰총국을 총동원해 국내 태양광 제품을 밀수입하는 편법을 썼고 이를 통해 북한 내 태양광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밀반입한 기술은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입니다. 외부 전력 공급망 없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돌리는 전력시스템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패널, 배터리, 충전 조절기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설치가 쉬워 전력망 보급이 어려운 상간, 겨고지 등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수 연구위원은 2013년에서 2014년 북한 태양광 설비는 대부분 중국 수입에 위전해 왔는데 현재 북한은 태양광 설비를 자체 생산하는 등 중국 태양광 기술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발전량은 연간 149기가와이트로 정도로 2020년 북한 가구 발전 소비량 7%를 충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북한이 당시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국내 태양광 설비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 2013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을 처음 제정했고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태양 등을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한국의 이러한 태양광 기술을 또 설비를 통째로 넘긴 이 사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하고 짜고 친 무슨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